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진흥회의 수석부회장직을 맡고 계시는 우리 가수 이동건 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흘려 사는 한 문과에 고이는 입술이 아름다운 하염없이 바라오는 내 맘도 따라오는 바라오는 나의 열리야 외로운 사랑이 아 만나서 그런 게 또 재미질까 어차피 인생이 인술자를 들고 치행해 그래요 나의 열리야 나의 열리야 나의 열리야 나의 열리야 바라오는 내 맘도 나를 가요 나의 여인이여 나를 사랑끼리 아 만나서 이렇게 또 정해들고 아 우리와 함께 인생이 인생이 빈술자 들고 치행해 이 나머지 삶을 나의 빈약에 채워주 나의 빈약에 채워주 여러분 반갑습니다